쉬웠어요 대체 쉬웠습니까?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케이크 케이크 C A K E Very good 계속해서 bake bake 그렇지 B 아니 B A K E 그렇죠 어 비슷하게 생겼네요 bake, cake 됐습니까? 계속해서 테이크 테이크 T A T T R P P P 테이트 테이크 테이크 P E 그렇죠 계속 가만 보니까 A가 뭐 중에 뭐 되는 것 같아요 A요 뭐 중에 아 A A A R 중에서 A가 되고있죠 끝에 소리 안나는 E도 보이죠 네 좋고요 계속해서 데이트 데이트 B A T E E 오케이 계속해서 플레이트 플레이트 P L A T E E 오케이 훌륭하구요 얘가 좀 어려웠나요? 에? 얘가 좀 어려웠나요? 플레이트가 아 아니 그 T가 아니라 P예요 P 아 플레이프 그쵸 됐습니까? 음 잘 모르고 있네요 플레이트죠 플레이프가 아니고 플레이트 맞구요 헝 걸렸다 계속해서 자신감이 없는거죠 스네이크 스네이크 F N A T P R K K K E 이게 어려웠나요? 아니요 이거 T잖아 스네이트 아니야 스네이트 스네이트 스네이크가 돼야돼요 계속해서 레이 레이스 R A C E 그렇죠 S가 아닌거 조심해야죠 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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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R A P E 근데 왜 시험지에는 그레이트를 써놨어요 그레이프죠 얘도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오케이 계속해서 페이스 F F A C E 그렇죠 계속해서 스케이트 C K C K F K F K A T E 그렇죠 계속해서 케이브 케이브 C C C T E E P P T P P P P 아 저 잘했구요 전부 A가 A 다 모아놨구요 그래이플 그레이트 헷갈리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접시 플레이트인지 플레이트인지 헷갈린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잘했어요 나쁘지않습니다 오케이 훌륭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mejor 네 네 네 예 이쁘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흠흠흠흠흠